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7월 10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입당성가 337번입니다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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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모든 분들의 지향에 따라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광 주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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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은 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도하여 찬양하여 나이다 주님을 공수하여 나이다 찬양하여 나이다 주님 영광을 지우니 감사하나이다 내 하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어린이 하느님의 어린이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우리 편에 앉아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빛만으로 부자시오 빛나잎이 고소서 볼도 보도 하시오 예수 예수님 성령 맡게 아버지 아래에 영광 아래에 의심하여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신명기 30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 주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청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그신 자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그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하느님 하느님을 찾아가 너희 마음의 생기를 도두어라 가련한 저는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하느님 저를 도우시어 보호하소서 하느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리라 감사 노래로 그분을 기리리라 가련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가 너희 마음의 생기를 도두어라 가련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의 생기를 도두어라 주님은 불쌍하니 간청을 들어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가련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가 우리 마음의 생기를 도두어라 하느님은 시원을 구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신다 그분 종들의 후손이 그 땅을 몰려받아 그분 이름을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 살리라 가련한 이들아 하느님을 찾아가 너희 마음의 생기를 도두어라 오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콜로세서 1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맞이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의 온과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 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봄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이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대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러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레이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루카복음 10장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저도 사제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저 같은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하여튼 참 다시 한번 저를 성찰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 소위 탕자의 비유와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루카복음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정말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아이비리그죠 미국 동부의 프린스턴 대학 여기서 이게 이제 개신교 계열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이 하나 이렇게 행해졌습니다 이 실험에서 신학대생들은 각자 준비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건물로 가야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날 설교의 주제는 오늘 이 복음 말씀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였습니다 이 실험은 신학생들이 설교를 하러 가려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건물 앞에 아픈 사람을 일부러 눕혀놓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픈 척 누워있는 사람은 이 실험의 참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착한 심성을 지닌 신학생들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까 아니면 각자 중요한 일에만 신경을 쓰느라 아픈 사람을 오른척 지나쳤을까 실험 결과 서둘러 설교하러 가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문득 그 복음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열 사람을 고쳐줬는데 돌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황급히 서둘러가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와 자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반대되는지 이 신학생들은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런 행동은 제 3자가 보기에는 너무도 명확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을 주관한 사람들은 아쉬운 듯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신학대생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픈 사람을 그냥 타넘고 지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신병기 말씀은 어려워 보이지만 이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하느님의 간절한 당부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의 주 너의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복숨을 다해 주 너의 하느님께 돌아오느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텐데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려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텐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또 변명하지 마라 이 복음도요 또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테오복음 25장에 너희는 먹을 것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팔쩍팔쩍 뛰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주님이신 걸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모병원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환우 우리가 이제 전에는 환자라고 표현했는데 요즘은 이제 환우라는 말을 쓰죠 환우라는 수많은 강도 피해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강도 피해자를 꼽으라면 우리 이 위에 병동에 특히 소아 중환자실이라고 있는데 그 소아 중환자실에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태어나자마자 중환자가 된 어린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거의 장애인이죠 그런데 더 슬픈 것은 한 가지 장애만 가진 아이들은 없습니다 소위 중복 장애에요 여러 가지 장애를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곁에 젊은 엄마들은 성모님의 슬픔을 그대로 간직한 분들입니다 일단 육신이 건강한 자녀들을 그런 자녀들과 사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게 많은지 새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체험하는 성서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환우들 방문하면서 나름 객관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제 통계에요 제가 이렇게 병동을 다녀보니까 우리 병원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간병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여성들이에요 간병하는 남편이나 아들은 있긴 있습니다만 만나기 힘들어요 간병하는 분들은 아내와 딸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이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습니다만 간병하는 분들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봉사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대가는 갈코 크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도 압도적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제 체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저도 이 프린스톤 신학생들과 거의 똑같은 체험을 하필이면 최근에 출근하다가 제가 겪은 일이 있는데 그날 따라 유난히 제가 지각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에스카레터를 타고 거의 다 내려왔는데 옆에 할머니가 비명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막 구르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겨우 머리를 받쳐드렸어요 다행히 이렇게 그 에스카레터가 굉장히 날카롭죠 다행히 제가 딱 받쳐드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유혹이 확 밀려오는데 어떡하지 늦으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그 유혹이 굉장히 컸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분들이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우리는 다행히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많다는 아주 기쁜 체험을 했어요 그날 오히려 그래서 하여튼 뭐 끝까지 잘 도와드리고 병원에도 잘 올 수 있었는데 우리 병원의 미래를 길러내는 의과대학 간호대 건물 로비에 마침 오늘 복음 말씀이 큰 글씨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 글씨를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무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무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괴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서 그렇게 실행을 한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주 하느님께 참여와 감사를 드리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힘과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우리나라를 굽어보시어 모든 국민이 화해와 일치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오랜 시간 감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저희를 보살펴 주시어 더 이상의 확산이 없게 하시고 각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건강을 되찾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청하는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주님의 계명과 규정을 지키는 가운데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널리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바친 이 모든 정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342번입니다 옵소서 잔주성요 잔주성로여 송비리, 죄로 이데리, 너 영구해 아리소서 부담하고 당신 자녀들 예수고 나를 같이 오리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사랑 보소서 그의 사랑 보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당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구워보시고 받아들이시여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당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미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해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험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험을 지닌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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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닌 주님의 일을 위로 오시는 분을 장비만에 서서 높은 데서 오사라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셉니다. 간과 은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나 신수하니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조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다.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걸립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호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하시고 모든 실현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어가며 내 평화를 준으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의 인사 세상의 인사 세상의 죄를 없으신 주님 세상의 죄를 없으신 주님 평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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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으신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곧 나으리다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지나이다 망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금 이 거룩한 성체 안에 장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명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보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지없으신 성체를 구해 영원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하루만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니, 저는요 예수님 예수님 Ale공하점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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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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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오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낭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55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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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따르려 오여 있는 우리의 하여 비어 있소서 넓으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축복을 주옵소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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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